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0월 8일 월요일 비지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무주택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또는 1억 원이 넘는 1주택자의 일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사들여서 이를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우스포어들의 주거 여건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들이 일으킨 사회적 무리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그동안은 보당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본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슈톡톡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인 석방이 되자마자 이번 주 오늘부터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주요 임원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는데요. 신동민 회장 앞에 놓여있는 롯데그룹의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다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을 위한 세부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박귀준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 창구. 전세대출 규제를 일주일 앞두고 고객들 문의 전화가 줄을 잇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본인이 대출이 될까 하는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유주택자이시면서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전세집을 이사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연장 조건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주택자들은 전세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민간과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아예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라면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팔겠다고 약속해야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팔지 않으면 더는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행 전에 전세계약을 앞당겨 맺는 게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이전에 대출이 나갈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1주택자 경우에도 질문이 많으시고 하시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은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제공돼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이 이를 원천 봉쇄한 겁니다.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대출을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서 빚을 갚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가구들의 집을 정부가 사들여서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10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나왔던 후속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슬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계 차주 주택 매입 사업은 하우스포를 겨냥한 대책입니다. 빚 부담에 허덕이는 주택 소유자가 집을 나라에 판 뒤 그 집에 다시 매달 월세를 내고 사는 겁니다. 만약 집값이 1억 원이고 전세가가 7천만 원인 집을 팔았다면 집주인에게 집값의 절반인 5천만 원 이내로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 보증금과 전세가 차액에 전월세 전환료를 적용해 월세를 받는 이른바 반전세 형태입니다. 하우스포의 주거 여건을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1억으로 사서 7천만 원을 갚고 이 사람이 3천에서 5천 사이에 환산 이유를 적용해서 그렇게 내게 되면 원리금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매입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로 고소득자나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총 5년이며 계약 기간이 끝날 경우 원 소유자에게 팔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집니다. 매각 가격은 집을 팔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집에서 밥하고 아이 키우고 또 장보고 청소하고 이런 일반적인 가사노동 우리 정부에서 이런 가사노동을 처음으로 통계화했습니다. 집에서 노는 청소하는 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처음으로 수치화한 셈입니다. 김한진 기자입니다. 가사를 전담하는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집안일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부터 요리와 설거지까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노부모까지 돌보느라 한숨 돌리기도 힘듭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집안일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통계청이 밝힌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기준 360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명목 GDP의 24.3%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272조 원으로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국민 1인당 무급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15분, 연간 71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의 548만 원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3인 가구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생산 소비되는 가사노동은 연간 2천 1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4인은 한 2천 8백만 원 연간 이렇게. 무급 가사노동 비중은 음식 준비가 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성년자녀 돌보기와 노부모 모시기 등 가족 돌보기의 비중이 26%에 달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협의 사업자, 즉 대표로 등록된 사람들이 전국에 200명이 넘게 있는 것을 짓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김두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수가 2,400여 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244명은 부동산 임대협 대표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중신용자와 저신용자를 위한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가 최대 10%포인트가 낮아지고, 자금 공급량도 8조 원으로 기존보다 2배가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 카카오뱅크에서 금융감독원과 서울보즄보험 등과 간담을 열어서 이런 내용의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에 신규 저비용 항공사가 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항공 운수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중에 면허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심사에 착수해서 내년 1분기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에 진행된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장양에 대한 면허 심사는 기준 미달과 과당 경쟁 우려로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모다, FTEA니, 우성 아이비, GD 등 4개 사의 정리 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감사 보고상,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최근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 코스닥 11개 회사 가운데 6개 사의 정리 매매가 중단됐습니다. 레이젠, 트레이스, 넥시지 등 나머지 5개 사는 예정대로 정리 매매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미래세대우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이 접속 장애를 일으켜서 거래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래세대우는 오늘 장이 시작된 뒤에 일부 서버의 접속이 지연되면서 1시간 정도 주식 거래 주문이 입력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세대우의 차세대 전산 시스템 업데이트로 고객 접속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일부 HTC의 접속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CIO의 안효준 BNK 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강면욱 본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는 1년여 만에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채워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핫한 경제를 짚어보는 이슈톡톡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사회적 무료를 일으켜서 그 피해가 가맹점주들한테 돌아갈 경우 이제는 본부가 직접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점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다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뭔가 불공평했던 게 공평해지는 계기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언뜻 생각하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는 그러지 않았던 거야? 원래 보상해주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그동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동안의 문제가 뭐였냐면 예컨대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우리가 일명 호식이 방지법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지난해에 있었던 사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회장이 손녀버린 이 여비서를 성추행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회장에게 향해야 할 지탄의 손가락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그렇죠. M1 점주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일부는 폐업까지 이르게 되었고 지금 아마 가보시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그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간판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바뀌어요? 간판이 아마 그 호식이라는 이름을 이름이 빠지고 연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제가 정확한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라는 이름의 간판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죠.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 간판을 걸고는 장사가 안 될 만큼 타격이 컸다는 얘기예요. 네.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고 그거에 대해서 본사도 그렇고 오너도 그렇고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았고 그런데 그때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그 회장도 대국민 사과하면서 피해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된 게 없나 보네요? 실질적인 손해가 보상됐다. 그런 얘기는 그 후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텐데 미스터 피자 회장의 경우에도 경비원이 나를 못 알아보고 건물 문을 닫았다 해서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갑질 의혹도 유명했었죠. 그 CCTV가 공개가 돼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에도 미스터 피자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한 장면이 미스터 피자 본점의 그 문제 때문에 점주들, 가맹점주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대국민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이 왜 사과를 합니까? 회장의 잘못인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저희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동안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들 감정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뭐랄까요? 페널티를 매길 수 있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국민들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소비자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안 사먹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 직접 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프랜차이즈는 그게 아니군요. 그 피해가 고자란히 가맹점주들한테 가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매출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도 어찌 됐든 각 가맹점주가 본사에 내야 되는 돈들, 이런 것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장사가 전반적으로 안 되면 본사에도 타격이 있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마치 이게 편의점이 확장되는 구조처럼 편의점에 매출이 안 좋아도 편의점에서 받아가니까 출점이 추가로 이루어지면 가맹본부는 사실 큰 손해가 없는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결국은 이 오너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점주들이다,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다시 드리죠. 꼭 회사 규정에 약관 이런 데 오너리스크라고 표현을 안 돼 있겠습니다만,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본사가 점주들한테 보상을 한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나 보죠, 그동안? 그동안은 없었죠. 그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고쳐서 앞으로 그러니까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니까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항에 넣어서 본사 때문에 혹은 오너리스크 때문에 피해를 볼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근거 규정을 뒤늦게라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거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어디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죠.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된 게 못해도 대략 한 20년 정도는 잡아야 될 텐데 웬만큼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그럼 지난 2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비위비재했고 그때마다 이렇게 점주분들이 막 진짜 무릎 꿇고 국민들한테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오는 게 사실 새로운 뉴스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런 약관을 정부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너네들이 이거 빨리 시정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아마도 그 손톱 밑에 가시를 보는 눈이 있는 정부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이라는 게 사실 최근 10년 들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비해서는 퇴직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인생 이모작을 고안하는 경우 그리고 청년 창업들이 좀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과거에는 사실 이런 의견을 정부 부처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도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IT 기술 발달하면서 SNS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그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이 크게 확산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공론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오너리스크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 더 지금 최근 현안 관련돼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봉구스 밥버거라는 브랜드 얘기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회사 오너가 회사를 다른 데 팔았는데 그거를 가맹 점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판 봉구스 밥버거의 창업주 본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분도 마찬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한 네네치킨도 거의 한 달 동안 이 사실을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양쪽 모두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계약이 중요한 변경사항인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죠. 이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너무 확대해서 가는 줄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혀 얘기를 안 해서 갑자기 새로 집주인이 내가 이 집 새로 산 주인이야. 당신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세입자가 느낄 듯한 그런 어떤 당혹스러움.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 이것도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굳이 과맹 점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안 알렸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행법으로는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으로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도의적으로는 그거 마땅히 알려줘야 하는 사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현행법에 걸리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점주들은 이 계약 내용을 한 달이 지나도록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성공한 모델 케이스를 가지고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한 방식이니까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 이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맹비도 내고 여러 가지 비용도 높은 비용도 감당하면서 그걸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불안해서 프랜차이즈 사업 하겠습니까? 지금 점주분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가맹본부에 돈을 내고 수수료를 내는 건 결국은 노하우를 사는 거다. 그리고 그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를 사는 건데 그 노하우를 만들어냈던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계약 변경 사안인데 어떻게 이걸 알려주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만약에 브랜드 가치가 유형, 무형으로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다행히 그래도 민사상으로 이런 계약의 변경 과정이 돈을 버는 데 문제를 주었다.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본사가 바뀐 이후에 매출이 크게 현저히 줄었다. 이런 게 입증이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장사하실 분들 어디 소송 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지금 당장 가뜩이나 요즘에 인건비 올라와서 아마 그전에는 그냥 캐슈만 하시던 분과 계산대에서 계산만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아마 실제 영업장에서 서빙하거나 주방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사장님들.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소송 걸고 그거 감당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더 하면 피자의 땅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인원부터 15억 원의 과증을 부과하였다.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인회가 15억 원의 과증금을 때릴 정도면 굉장히 잘못을 세게 했다라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런 지적이 나오더군요. 저 15억 원 오너가 내겠느냐. 회사가 부담하겠느냐. 처음에는 회사가 내겠지만 결국은 그 15억 원이 아마 고스란히 가맹점주들한테 다 흘러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글쎄 첫술에 배부르기는 어렵고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단체 행동에 불이익을 주므로서 현저히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공정위가 칼을 빼들 수 있다. 칼을 빼들 수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데요. 사실 피자의 땅의 행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좀 집요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한 가맹점주가 본사의 갑질에 이거 도를 넘는다 생각을 해서 동료 점주들하고 이제 세를 모아서 의견을 내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수시로 본사 직원들이 이제 들이닥치는 겁니다. 어느 날은 5명, 어느 날은 12명이 들이닥쳐서. 계속 검사하는 거죠. 위생 문제를 본다 아니면 대금이 미납됐다 아니면 가게 인테리어에 문제가 있다 등등 각종 구실을 삼아서 결국은 강제로 가맹계약을 해지시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사 입장에서는 가게 하나 닿는 거지만 이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벌고 하는 정말 온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이었는데 갑질 중에서도 상당히 죄질의 나쁜 갑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이라는 대기업들도 웬만하면 잘 안 받을 정도의 큰 과정을 부과받은 건데 참 말씀하셨지만 처수를 배부를 수는 없죠.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던 일들이 지금 어쨌든 기사 와도 되고 그나마 인구의 회자가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몇 십억 있어가지고 할 일 없어서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은퇴하시고 사실 은퇴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돈 조금 매덕 가지고 좀 괜찮은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로 그분들은 거의 중산층으로 살다가 확 이제 하류층으로 거의 나락으로 떨어진 셈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도 좋아지긴 했지만 좀 꼼꼼하게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갖춰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들게 됐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역평론가는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고요. 네, 1학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딱 생각하시는 게 저 평론가 저렇게 바쁘신 양반이 애를 어떻게 키우나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마 이게 두 가지 일을 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가산호동의 가치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수치화, 개량화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죠. 없었고 우리나라 GDP를 공식적으로 통계를 낼 때 가산호동이 발생시키는 부가가치는 여기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사랑으로 도시락도 싸주고 빨래해주고 집을 정돈해서 출근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해도 이 모든 노동의 가치가 그동안 GDP 산정에서는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나오는 여성단체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한 대략 이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 이외에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통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계청이 처음으로 그것들의 가치를 201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걸 셈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14년 기준으로 360조 원. 그러니까 한 해 우리나라 명목 GDP의 4분의 1에 이르는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더라. 이게 통계청의 통계 내용입니다. 가산호동이요. 그렇죠. 그러면 문득 궁금해지는 게 사실은 우리는 가산호동을 좀 폄하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부장적인 유교주의적인 이런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내려오다 보니까 여자는 집에서 부엌 떼기, 밥풀 떼기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말도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써왔던 게 사실은 물론 지금 그런 얘기했다면 큰일 나지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가산호동의 가치를 GDP라든가 뭔가 계량화하지 않았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가산호동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거는 잘 안 하는 거였습니까? 사실 흔히 하지는 않아요. 흔히 하지는 않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계량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식을 써서 계량화를 했느냐 개인 서비스,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가산호동의 평균 시간에다가 이 직종을 만약에 내가 돈을 주고 사람을 썼다 했을 때 지불하게 되는 그 임금을 적용한 뒤에 그리고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산식 자체가 사실은 이게 그렇게 구하는 게 맞아?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구하는 일이 흔치는 않았던 건데요. 어찌 되었든 이 가산호동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점점 우리가 GDP라는 개념을 산정할 때도 행복 혹은 삶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산호동에서 가장 경제적 가치, 참 말이 어렵습니다만 가장 값어치가 높은 행위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실 가산호동, 무급 가산호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리하고, 빨래하고, 집을 정돈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걸 소위 가정관리라는 항목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게 전체 부가가치의 한 63% 정도를 차지한다. 이게 통계청의 분석이고요. 그 밖에 어린아이를 돌보거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 이런 것, 가족 돌보기의 비중이 한 26%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제일 높다. 그건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데 육아가 뒤쪽으로 좀 밀린 거는 좀 어떤 납득이 안 가네요. 굉장히 어려운 게 육아 아닙니까? 육아 맞는데요. 사실 제가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이 과정이 육아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한테 먹이는 거고 아이가 깨끗한 환경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집을 청소하고 세탁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개를 사실 엄밀히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가산호동 하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별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물론 요즘 젊은 아빠들은 많이 가산호동을 하고 심지어는 육아유지까지 하는 아빠들이 있을 정도니까 세상이 좀 옛날보다는 변해진 건 사실이긴 한데 혹시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산호동의 비중 여전히 여자가 높겠죠.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현재 사회 구조상 남성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배수로 해야 돼요? 몇 배 이런 걸 또 어느 정도로 나오던가요? 성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76%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그래도 2009년하고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요. 5년 사이에 그 가치평가액 그러니까 남성들이 만들어내는 무급 가산호동의 가치평가액이 40% 가까이 늘었어요. 제법 늘긴 했군요. 여성은 같은 기간에 32% 정도 늘었거든요. 2009년에 한 거를 가지고 5년 뒤라고 하면 2014년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이 다 4년 전이죠. 2014년 전 얘기다. 그러면 지금 벌써 한 4년 정도 지났으니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그렇게 방향성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남성들을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증가폭이 더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으로 무급 가산호동에 참여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종사한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칭찬받으려고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의 연봉이 5천만 원이면 남편의 연봉이 1억이면 집에 있는 주부의 얘기입니다. 주부의 얘기까지 아내의 가산호동의 가치는 남편의 연봉과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청률을 의식한 건 아니고요. 여성 팬들을 고려하신 발언 아닌가요? 아니 정말로 그 정도로 저도 아이 키워보면서 느꼈던 거지만 그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오늘 보니까 연봉 기준으로 710만 원 정도. 남성의 경우에. 아마 710만 원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아마 많은 여성분들께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 정도로 가산호동의 가치라는 사실 무급이라고 앞에서 표현을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금액의 몇 배 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무급 가산호동이 가장 이게 중노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끝이 없다는 점이죠. 출근과 퇴근이 없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죠. 네. 그래도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약간 폄하 받고 제대로 대접 못 받던 가산호동까지 수치화하고 계량화해서 그게 경제적 가치가 이만큼 된다라는 게 나온 것만으로도 좀 우리도 조금씩 선진화되고 있다는 개인 징표인 것 같아서 그건 참 오늘 들으면서 마음이 좀 좋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전부터 이제 본격적인 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238일 만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8개월 만에 출근입니다. 신동빈 회장의 이제 본격적인 경영 복귀로 롯데그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이제 말끔하게 다 해결을 하고 정말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롯데 앞에 놓여져 있는 신동빈 회장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들은 무엇일 것이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으로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혹시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라고 혹시 소장님 보셨습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봤습니다. 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예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법부의 특성이랄까요? 세간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 권력, 죽은 권력엔 강하다. 현재 권력, 산 권력엔 약하다. 그러나 재벌에는 영원히 약하다. 영원히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영원히 약한 말이 붙는군요. 네, 그래서 집행유예를 짐작한 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현직 총수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롯데 관련해서는 현직 총수가 아닌 관련자 혹은 일가인 신격호 회장이라든가 이런 인척들은 실형선고를 받아서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부가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경향성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아무래도 소장님도 계속 우리 경제 국제과 현안들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혹시 어떤 예상을 하셨는지 싶어서 쫓았던 건데. 오늘 불과 이틀, 주말 딱 쉬고 바로 모레부터 출근을 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물론 석방 대구가 나서 그 자리에서 기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최선을 다하겠다.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의식을 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뭔가 롯데그룹으로서는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숨통이 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개월여 만에 오늘 9시를 조금 넘겨서 롯데 월드타워 18층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을 했더군요. 기자들한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상당히 현안이 많이 산적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언어 체제의 특성상 이 언어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입니다. 그 조직 내에서는 누구도 대체 불가능한 자리거든요. 황제죠. 그러니까 있으면 당연한데 없으면 부재가 두드러져요. 그래서 롯데도 사실은 8개월간의 부재 동안에 굉장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우선 지주체제로 전환하는 사업 구조 개편의 문제가 남아있고 또 롯데 쇼핑의 중국 할인점 사업 포기 같은 사업 구조 조정이 남아있고 또 다른 그룹들이 열심히 내놓은 대규모 투자 계획들을 롯데도 내놔야 된다는 부담이 있거든요. 고용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숙제 또 어쨌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일본인 전문 경영들에게 경의를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겠죠. 숙제가 시첸말로 너무 많습니다. 아마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수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언뜻 드는 생각이. 그런데 왜 우리는 오너가 자리를 비우면 경영 공백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왜냐하면 뭐 삼성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대부분의 재벌 그룹의 대기업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수제들이 가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똑똑한 분들이 가서 만들어지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인데 그런 분들이 있는 회사가 총수가 없다고 그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책임 경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너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그게 일본에서는 강점이라고도 했죠. 한국 재벌 시스템에. 뭐 이제 신속하게 의사결정하면 되니까.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걸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나 이제 말을 바꾸면 총수가 없으면 거의 경영 기능이 온스탑 된다. 그러니까 늘 보지 않습니까? 옥중에 있으면 옥중 결제라는 걸 하거든요. 옥중에 찾아가서 결제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한 역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많은 경영진들, 경영자들이 다 1인자가 되는 공부를 하고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데 결국 할 수 있는 건 2인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룹에 가면. 그런 점에서 책임 경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어떤 반증이 바로 경영 공백이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 신문사도 약간 보수적인 그런 신문사였습니다.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재벌 구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주사 체제로 전환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정 오너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된 이런 중앙 집권적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제 이사회적인. 주로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가야지 급변하는 이런 어떤 글로벌 흐름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상조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또 그런 많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지적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재벌 시스템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물론 이제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밖에 안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과 한 가문이 철저하게 이제 합쳐진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오너 일가가 권력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그런 김상조 위원장이 얘기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오너 일가들이 이건 우리 집 재산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그러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책임 경영도 그렇고 전문 경영인의 경영 시스템도 조금 먼 얘기가 되겠죠. 그러게요. 사실 뭐 쉽지 않은 얘기긴 합니다만 뭔가 좀 중위 재물에 깎을 수 없다고 좀 스스로의 어떤 좀 생각, 인식의 변화, 전환이 필요한 때가 좀 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과제 하나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소장님 아까 여러 개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메모한 것만으로도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롯데그룹에서 가장 신동빈 회장이 먼저 해결해야 될 현안은 뭐라고 보세요? 사업 구조 개편이죠. 왜냐하면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 분쟁을 통해서 롯데가 가진 희한한, 기기묘묘한, 불투명하고 독특한 기업 지배 구조가 드러났잖아요. 일본의 이름 없는 중소기업인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를 가지고 있고 그 롯데홀딩스가 한국의 호텔 롯데를 통해서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격분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두세 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했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호텔 롯데는 상장한다 이런 약속을 국민들하고 한 거 아닙니까? 호텔 롯데를 상장하는 게 왜 사업 구조 개편의 가장 핵심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약속하고 이제 앞으로 10월 12일이 되면 1주년, 롯데 지주가 생긴 지가 1주년이 되는데요. 원래는 호텔 롯데가 지주회사 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지주였습니다. 롯데 지주가 생기기 전에는요. 그런데 이걸 호텔 롯데로 했을 경우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상장하고 지주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 계열사들, 자매사들 넣겠다 이런 구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당장 오늘 논란이 된 게 롯데 면세점 특허가 취소돼 버리면 호텔 롯데 상장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걸 왜 그렇죠? 왜냐하면 소속적이니 아니지만 롯데 그룹 전체의 어떤 타격이 워낙 크니까. 면세점 사업이 만약에 탈락하면. 그렇습니다. 관세청이 취소라도 시키는 날에는 178조 사항에 따른 거짓과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특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롯데의 입장으로는 이번 2심에서 뇌물은 아니다 하는 부분이 위안이 되긴 하지만. 글쎄요. 이제 관세청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호텔 롯데를 상장시키고 그리고 지주회사에서 금융사는 떨궈내야 되고요. 그걸 2년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1년 남았거든요. 그리고 대신 롯데 케미칼 같은 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많은 돈과 지분이 얽힌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는 관심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벌어졌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국민들은 롯데가 알고 봤더니 일본 회사였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됐는데. 그거를 지주회사 그리고 그걸 위해서 호텔 롯데 상장을 통해서 롯데는 한국 회사다. 한국 회사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 롯데가 가졌던 어떤 약한 고리를 끊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끊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게 제1과제죠. 사업 구조 개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돈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낼지가 상당한 관심사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신동빈 회장이 주도권을 완전히 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구조 개편이 가장 시급하냐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사업 구조 조정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사실 중국에서의 롯데 사업은 사실상 철수 상황 아닙니까? 철수를 선언했고요. 롯데마트는 철수하기로 이미 했고요. 그러니까 롯데의 중국 사업이 논란거리가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형제간 분쟁의 기폭제가 그게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워낙 예상보다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건 신동빈 회장 작품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듣기 시작했고. 신동빈 회장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완전히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다가 싸움이 예상보다 격화됐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거니까. 그 얼마가 됐든지 간에 1조 원 이상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사업에서의 손실을 만회할 길은 없고 잘 정리하고. 글쎄요. 명예로운 엑시트. 안어러블 엑시트라고 합니다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게 또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했다가 잘못됐을 때도 이건희 회장 리더십에는 굉장한 타격이 갔거든요. 타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명예롭게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일보 후퇴할 뿐이다라는 느낌으로 사업 구조 조정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상황을 뒤집고 그러니까 중국 사업에서 실패한 부분은 사업하는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죠. 대신 그 실패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 그렇습니다. 롯데 이거 괜찮겠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뭔가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그러니까 롯데에 오늘 처음 출근한 신동빈 회장이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만나서 주관회의라는 걸 했느냐를 좀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롯데는 경영진의 모임이 주관회의라는 게 매주 화요일 열립니다. 그런데 원래는 내일 열려야 되는데. 그렇죠. 내일 쉬는 날이니까 오늘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6명의 경영전략식 그룹 수뇌부들이 참여를 하고요. 4명은 BU라고 하는 사업 단위 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사업 단위가 우리가 아는 쇼핑, 식품, 호텔 서비스, 케미칼, 화학 쪽이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나하나 만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게다가 이제 그동안 제2의 롯데월드를 지으면서 많은 캐슈프로를 동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롯데그룹이 어떤 또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도 고심이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왜 소장님이랑 저희 삼성 얘기하면서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삼성도 물론 바이오라든가 AI라든가 몇 가지 얘기를 해서 가구는 있긴 한데 삼성만의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처럼 삼성만의 새로운 어떤 그런 다른 데보다 앞서갈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창의적인 아이템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롯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삼성에 비해서도 훨씬 더 예전식의 어떤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비재 유통 쪽이기 때문에. 소비재, 식자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케미칼은 뭐 케미칼은 사실은 뭐 우리 중의장도의 대표적인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롯데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뭔가를 참 더 삼성보다 더 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렇죠. 그런데 롯데는 흥미롭게도 그걸 롯데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판을 키우는 것으로 늘 풀려는 경향이 있어요. 신동훈 회장이 M&A 전문가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롯데월드 지을 때도 그랬지만 늘 크게 판을 벌려서 문제를 풀어왔고.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8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올스탑된 대규모 투자 계획들이 이미 공론화된 게 있습니다. 하나가 인도네시아에 건설하고 있는 사조원이 투자될 유화단지. 롯데케미칼 쪽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래 사업으로 점지하고 그쪽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유통식품 쇼핑 쪽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M&A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블루프린트는 내놨는데 동남아 쪽에 유수의 기업들을 M&A 해서 판을 키우겠다는 거죠. 그게 과연 중국에서처럼 실패로 끝나지 않을 보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결국 일본 쪽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동민 회장이 구속상태에서도 잠깐 가석방을 해서 일본에 좀 갔다 오겠다고 얘기했다가 사실 욕만 바가지로 먹고 끝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는 신동민 회장이 좀 급한 것보다 절박한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이제 바로 일본은 아마 갈 텐데 아직 날짜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이번에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캐스팅보트를 의외로 형제 간 분쟁을 통해서 일본 전문 경영인들이 쥐게 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진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동민 회장도 거기서는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동안 주총에서 계속 이겼고 형의 도전을 물리쳤는데 물리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변심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랑이를 키웠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개개인은 일본 기업 경영인들의 특성상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변심이라든가 또 다른 노선을 선택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뒤가 지금 이렇게 탄탄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신동민 회장은 사업 구조라든가 구조조정 면에서도 어려운 선택들을 해야 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일본 전문 경영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담도 안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돌아서면 이거는 롯데그룹의 대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신동민 부회장이 견딜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형과의 형제난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기존에 지지해줬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신들이니까 그분들을 잘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롯데란 회사가 정말 실체가 뭐냐 아이덴티가 한국이냐 일본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어쩌면 신동민 회장의 그런 행보들이 그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꽤 곱게 보이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기업 경영도 정치와 비슷하게 상당히 이미지를 소비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신동민 회장이 일본말을 하고 우리말을 거의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하는 순간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었죠. 그리고 소비자 이미지도 많이 퇴삭했고 그래서 정말 롯데한테 남은 더 근본적인 과제는 그거죠.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신뢰? 그렇습니다. 소비자 사업 구조 개편이라든가 사업 구조 조정 그다음에 일본 경영진 무마하는 것들은 오히려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일이고요. 다 중요한 건 시장에서 롯데가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느냐. 이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이제 롯데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제대로 사업을 해서 한국에서 글로벌한 기업으로 크겠다고 지금 신동민 회장이 이미 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약속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게 이미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인 얘기죠. 이참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죠. 다른 그룹도 했고 신동민 회장도 아직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법원 3부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텐데 그게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2년 전에도 했었거든요. 신동민 회장이. 그런데 그게 말을 받고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잘해주면 우리도 이렇게 잘할 텐데 잘 못하면 우리 사보타지 할지도 몰라. 투자 일자리 안 만들어낼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 다가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효과적인 대국민 호소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과도 거만하시고 롯데 같은 경우는 사과 많이 했잖아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하도 많이 봐서 정말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거죠. 한국의 기업으로서 한국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지 비전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청주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새로 짓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었죠. 고용 때문에 가셨다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천 명 좀 넘게 고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해 문재인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사실 IT 쪽 반도체 이런 쪽은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인원이 조금 많지는 않잖아요. 고용 위반 효과가 크지는 않죠. 규모에 비해서. 그런데 사실 롯데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은 사실은 고용 창출 효과가 이런데보다 훨씬 큰 주룹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마 롯데에서도 잘 이해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결과물이 조만간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소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또 쉽니다. 내일은 근데 한글날이죠. 국경회로 지정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한글날 경주시 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글을 세종대학이 단독 창제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 중에 5명 중에 1명도 채 안 된다고 최근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계어를 방불케 하는 각종 신조와 외국어가 남발하는 요즘에 적어도 한글날인 내일만큼은 우리 귀한 한글을 좀 소중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즈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